한국의 요기, 조기, Everywhere in Korea 코너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Korean Paz의 봄이에요. 오늘은 보이는 팟캐스트예요. 오늘 제가 간 곳은 엄청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 쇼핑 좋아하시는 분 있을까요? 이모지로 손 들어주세요. 한국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쇼핑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클릭 몇 번으로 다음 날에 구매한 물품이 바로 집으로 배달이 되죠. 오프라인에는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개인 상점들도 있고 여러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몰도 있고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백화점도 있어요. 한국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지하상가 쇼핑몰도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상점들인데 여럿이 모여서 큰 쇼핑몰을 이루죠. 서울에 제일 큰 지하상가 쇼핑몰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고투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고투몰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지하철 역에 있어요. 고투몰은 지하철 3개의 호선이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 만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하철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투몰에는 예쁜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총 600여 개 정도의 상점들이 있다고 해요. 고투몰에는 여러 종류의 상점들이 있어요. 먼저 옷을 파는 의류 상점이 있어요. 자파류 가방, 양말, 그리고 속옷을 파는 상점들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 액자, 장식, 시계, 그리고 조화, 꽃 등 파는 곳도 있어요. 또 이불 커버, 베개 커버, 그리고 쿠션 커버 등 침구류 파는 상점도 있어요. 저는 주로 고투몰에 옷을 사러 가봤어요. 좀 오래전 얘기지만 예전에 겨울에 있는 두툼한 코트를 9만원 주고 샀었어요. 코트는 두 겹으로 돼 있었어요. 우선 안감으로는 털이 복실복실한 무릎까지 오는 하얀 조끼가 있었어요. 모자도 달려있는 안감 조끼는 코트와 분리할 수 있었어요. 겉감인 코트 부분은 진한 카키색이었고 단추로 여밀 수도 있었고 지퍼도 있었어요. 귀찮을 때는 지퍼만 쭉 올려서 바람을 막았어요. 정말 추울 때는 단추까지 잠그는 형태였어요. 코트는 그 시절 가격으로 꽤 비싸서 거의 5년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고투몰에 가보니 9월의 시작과 동시에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옷 가게들은 그 많던 여름옷들을 다 정리하고 가을 옷들을 꺼내놨어요. 한국에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할리우드에서부터 온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럭셔리 룩이라고 해요. 조용하다는 말처럼 옷의 브랜드 이름이나 브랜드 로고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브랜드 로고는 작거나 아예 안 보이는 것을 선호하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티셔츠는 카라가 있는 셔츠류 예를 들어 지금 화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옷들이죠. 색상은 무채색 계열인 검은색, 회색, 남색, 흰색, 베이지색 등이 고급스런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바지는 아무래도 청바지보다는 정장류 바지를 더 선호하고요. 제 옷장은 이렇게 단조로운 색상이 있진 않고 파란색 계열이 많은 편이에요. 블랙도 많고요. 간혹 빨간색, 노란색도 보여요. 형형색색의 옷도 있긴 해요. 저는 원피스를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위아래 코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편하기도 하고 여성미를 뽐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허리가 얇은 편이어서 허리를 강조하는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주로 입나요? 여러분의 옷장에 주로 보이는 색상은 무슨 색인지 어떤 종류의 옷을 자주 입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